다 숨은거야? 확실해? 확실해? 어딨어? 엉덩이가 나 보여 엉덩이가 나 보여 엉덩이 나 보여 그럼 이제 택시 또 오이 그냥 놀아볼까 또 도타하는 치킨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제 콧대체 됐음 진정 멍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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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의 다리 빨간색이야? 크리스마스 색깔? 빨간색도 되고 초록색도 되고 핑크공주네 핑크공주 제법 괜찮지 않아? 제법 괜찮지? 아 완전 요요가지 색깔이야 뭐지? 다정이다 재밌겠다 이거 혜민은 친구와 놀고 집에 오면 쉬고 싶어? 아니면 집에서 더 신나게 놀고 싶어? 상관없이? 아니요 신나게 놀고 싶어 놀고 싶어?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혜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더 편해? 응 그치? 글로 표현을 더 잘하는 것 같아?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? 글로 글로 표현하는 게? 부끄러울 때 있어 응 그렇구나 나 타러야 이제 나 타러 언니 물건을 뺏는 걸 좋아한다 맞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? 언니가 먹고 있는 음식을 뺏는다 안 뺏는다? 안 뺏는다 알았어 잘 알겠습니다 언니 색칠하고 다 색칠해서 예뻐질 거고 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색칠하면 언니처럼 예뻐질까?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 내가 예쁜 그림을 그렸었구나 나는 생각이 들 거야 응? 참아 봐 한번 졸리구나 너? 너 그림 더 예뻐 응? 안 예뻐? 언니가 도와주니까 더 예쁘게 완성이 됐네 언니는 이렇게 해버렸어 응 언니는 못 당겨줘 난 예뻐 어? 갑자기? 짠 짠 짠 짠 짠 짠 썼어 언니 내가 먼저 아빠는 상투할 때 이거 뺏거든? 내가 맞아 이거 언니가 들고 있었잖아 이거 언니가 들고 있었잖아 뺏는 건 안 돼 아니 내가 이거 꺼날때 아빠가 상투하기잖아 책은 권이라고 읽어야 돼 하나 둘 테리는 몇 권일까요? 테리가 세봐 하나 둘 내가 찍었어 이거 봐 찍으면 어때 먹을 거면 마저 다 먹어 이렇게 남기지 말고 알았지? 알 모양들을 봐 가까이서 아니 같이 봐야지 같이 이렇게 봐 검정 검정 짓박이? 응 아니 내가 못 넣을 거야 뭘 먼저 해? 같이 모시는 거예요 약간 추워서 그 총 같은 내가 얘기할 거야 닭이다 닭 소리 따라 할 수 있는 분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..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꼬 달걀속의 병아리는 흰자와 노른자를 먹고 자란 데 응 응 어 그렇구나 아들이 먹고 냠냠냠냠 나 먹지마 나 다 크면 치킨으로 먹어 팔 어딨어요? 팔 거기서요? 그러면 머리카락 어딨어요? 그러면 팔꿈치 팔꿈치 어딨어요? 손에 장갑을 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점프할 때 점프할 때 그리고 또 권투할 때 권투할 때 그리고 태리도 할 말 있대 추운 겨울 때는 무슨 장갑을 끼죠? 장갑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손에 끼는 거? 장갑 장갑 장갑이에요? 아니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아니야 네가 말한 거야 테리 그러면 우리 장갑 끼고 네 완전 어? 먼지가 대장 눈 잡아봤어! 같이 하다가 멍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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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